2011년 5월 6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 관리인 김 씨가 주차장 청소를 하다가 미심쩍은 차량을 하나 발견해요. 차 안을 들여다봤더니 한 남성이 운전석의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인 자세로 잠이 든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관리인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하게 됐죠. 이 조수석에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상황을 파악한 관리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곧이어 구조를 위해 소방관이 왔고요. 차량의 뒷유리창을 깨고 차문을 열어서 이 남성의 생사부터 확인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져요. 이 사망자가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24세 축구선수인 윤기원 씨였던 거죠. 포지션은 골키퍼였습니다. 사실 윤 선수는 구단으로부터 외출 승인을 받고 외출을 했다가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로 행방불명된 지 이틀째인 상태였어요. 구단에서 윤 선수의 소재를 찾고 있던 중에 이런 변고가 발생한 거죠. 초반에 이 사건은 전도유망한 축구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만 여겨졌었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외의 국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이것 때문에 떠들썩했어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오늘 준비한 사건은 축구선수 윤기원 씨 사망사건입니다. 윤기원 선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합니다. 2010년 11월에 프로축구 데뷔전을 가졌었는데 우승후보였던 팀을 상대로 5골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첫 시즌에는 2군에서 뛰었지만 2011년 당시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의 눈에 띄면서 기회를 잡게 됐고요. 안정적인 플레이로 좋은 경기를 보여줍니다. 이 활약으로 골키퍼라면 누구라도 갖고 싶어하는 등번호 1번의 주전 골키퍼가 돼요. 2011년 허정무 감독은 지난해 윤기원을 발견한 것이 최대의 소득이라면서 극찬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축구 인생을 시작한 그가 데뷔전을 치르고 6개월 후에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윤 씨 사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시작부터 석연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일단은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 현장 보존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일단은 폴리스 라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윤 씨의 차량이 주차된 곳을 스프레이로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시신이 발견된 이 차량을 임의로 옮기기까지 했죠. 윤 씨 부모님이 시신 발견 당일에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부모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건 현장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경찰이 조사하고 밝힌 그의 행적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윤 씨는 2011년 5월 4일 오전 훈련을 마친 후에 외출 승인을 받아 숙소를 나섰다고 해요.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인천에서 수원, 수지 등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건이 벌어진 만남의 광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만남의 광장 인근 마트에서 맥주와 안주들도 구매했고요. 계산 뒤에는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시신 발견 당시의 차량 상황을 보면 일단 현금 100만 원이든 봉투가 있었고요. 조수석에는 타다만 번개탄이 있었어요. 뒷좌석에도 먹다만 맥주와 과자도 있었고요. 이상한 건 윤 씨가 마트에서 맥주 6캔을 샀거든요. 그런데 차량 안에서 발견된 맥주 3캔은 뚜껑을 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이거는 맥주 반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그렇다면 6캔 중에 3캔은 안 먹었고 남은 3개를 마셨다는 건데 윤 선수가 만약에 반캔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 캔 반은 누가 먹은 걸까요? 동행자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차량 내부나 맥주 캔에 대한 지문과 DNA 감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밤 11시 2분경에 윤 씨의 차량이 만남의 광장에 들어왔고 36시간 동안 이곳 주차장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다라고 밝혀요. 그런데 만남의 광장 관리인은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시신 발견 전날인 5월 5일에 윤 선수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관리인이 보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장기 주차 단속을 되게 철저하게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장기 주차 차량이 많으면 당연히 휴게소를 찾는 운전자들이 적어지고 또 판매 수익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장기 주차 단속을 했대요.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장기 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경고를 하고 오전과 오후 두 번 스티커를 부착했었다는 거죠. 경찰 말대로 5월 4일 밤 11시부터 36시간 동안 주차장에 있었다면 관리인 스스로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차 안에 잠들어 있는 운전자를 발견했다면 차 문을 두드려서 깨워서라도 차를 옮기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단속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근처에 장기 주차 가능한 유료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쪽으로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차된 모습도 좀 이상해요. 주차선에 맞춰서 똑바로 주차되어 있지가 않았고요. 승용차인데 화물차 칸에 주차 중이었어요. 사진처럼 이렇게 주차선을 물고 되게 급하게 주차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있는 상태죠. 이 정도라면 사실 관리인의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런데도 관리인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망 시간을 판단하는데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변사자의 체온 측정도 안 해요. 결국에 윤 선수가 언제 사망했는지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번개탄을 피웠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한 거죠. 국과서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타살은 적은 없었고요. 경찰도 더 이상 타살의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시신이 발견된 지 두 달 만에 윤기현 선수의 사망은 타살로 내사 종결됩니다. 근데 수사 기록도 이상해요. 윤 선수의 전 여자친구도 수사를 당시 받았었는데 당시에 본인이 진술을 할 때는 윤 씨가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써있어요. 윤기현은 기분이 자주 오락가락했다. 실제 여자친구가 진술했다라는 내용과 전혀 다르죠. 그리고 윤 씨가 사망 일주일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이게 아마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 중에 하나이다. 경찰도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웃긴 건 정작 헤어지자고 한 건 여자친구가 아니라 윤 씨였다는 거죠. 다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 씨의 성격에 대한 내용인데 윤 씨가 예민하고 충동적이다. 근데 막상 주변 사람들의 말은 윤 선수가 굉장히 밝고 착한 성격이라고 말을 해요. 왜 수사 기록에 참고인들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만들어서 넣은 걸까요?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경찰의 조사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망 전까지도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그런 징후들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 어버이날이 있었기 때문에 어버이날 그 선물도 미리 사뒀대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곧 경기가 있으니까 보러 오라고 전화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그 의혹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CTV 영상에 관한 의혹이에요. 일단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는 윤 선수의 차량이 5월 4일 밤 11시쯤에 만남의 광장에 들어왔고 윤 씨는 1분 정도 한 차례 차에서 나온 후에 36시간 동안 이 차 안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찰은 이 주차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가족들이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공개를 미룹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비공개라고 하면서 공개를 안 해줘요. 심지어 나중에는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폐기 처분을 한 이유가 너무 황당해요.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CCTV 화질이 30만 화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와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게다가 경찰은 윤 씨가 밤 11시경에 주차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CCTV에 촬영된 밤 영상들을 보면 사실 차량의 색깔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화질이에요. 그런데 윤 씨가 찍혔다?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윤 씨의 승용차가 주차된 곳이 이 CCTV의 사각지대였다는 겁니다. 당시 주차장 쪽을 비추고 있던 이 CCTV는 윤 씨의 차량이 있는 곳은 찍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CCTV 영상이 윤 씨가 주차장에 들어와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요 증거로 쓰인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까지 했죠. 이게 그렇게 보여주기 어려운 영상일까요? 가족들이 여러 차례 영상 공개 요청을 했고 영상 공개가 어렵다면 캡처 사진이라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경찰은 공개해주지 않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 의혹들 중에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받아들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윤 선수 사망에 대한 의혹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혹. 앞서 주차장에서 관리인이 장기 주차 단속을 철저하게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경찰 말대로라면 36시간 동안 주차장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또 그게 사실이라면 윤 씨의 차량에는 장기 주차 단속 스티커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차량에는 단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승용차 앞, 뒤, 옆 어디에도 스티커가 보이지 않았어요. 보통은 오전, 오후에 이렇게 하루에 두 번 스티커를 붙인대요. 그러면 36시간이면 최소한 3장의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후미진 곳에 주차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인들이 못 보고 지나쳤을 확률도 낮아요.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윤 씨의 차량은 경찰 말대로 36시간 전에 들어온 게 아니라 5월 6일에 관리인이 처음 윤 씨의 차량을 발견하기 직전에 진입을 했거나 사망 장소가 만남의 광장이 아닌 다른 곳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전에 들어왔고 극단적 선택이 맞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도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직전에 들어왔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이 아닌 타살이다? 그러면 이 장소가 사망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겠죠. 다른 장소에서 누군가가 윤 씨를 살해하고 여기에 차를 끌고 와서 본인만 빠져나갔다.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의혹입니다. 윤 씨 발견 당시에 조수석에 타당한 번개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6시간 동안 머물면서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이 번개탄을 피우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피운다거나 차 안에서 이게 타고 있다거나 이런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이 실제 윤 선수 차량 사진인데요. 썬딩이 되게 약하거든요. 밖에서 차 안이 그냥 훤히 다 보이는 수준이에요. 추정을 해보자면 여기가 장기 주차가 안 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차량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이 계속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인 외에도 오며 가며 한 사람 두 사람은 봤을 수도 있는데 목격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차 안에서 이렇게 번개탄을 피우면 불과 열기 때문에 차 내부에 흔적이 남게 돼요. 차 부품이 높기도 하고요. 뭐 그으름도 남죠. 근데 윤 선수 승용차 안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번개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정도였는데 이 조수석에는 번개탄을 피우면 반드시 생겨야 할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번개탄을 구입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마트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구매한 건 맥주와 안주뿐이었어요. 중요한 증거물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번개탄은 사실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혹, 장소에 대한 의혹입니다. 윤 씨가 발견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 자체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한 장소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되게 어려워요. 여기가 당시 유동인구가 하루에 5천 명 정도였거든요. 누가 봐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번개탄을 피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선뜻. 실제로 한 전문가는 자살자의 일반적인 유형은 남들에게 발견이 잘 되지 않는 곳, 사고에도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곳을 선택한다고 해요. 사실 이런 장소를 고른 것이 이례적이고 또 실패 확률이 높은 장소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정황과 증거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더 설득력이 있는 건 타살된 후에 이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가정이겠죠. 이런 와중에 윤 선수 사망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사망하고 약 20일 후인 5월 27일에 K리그 최대의 스캔들인 승부조작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당시에 승부조작에 관련된 58명이 법적 처벌을 받았고요. 프로축구연맹 총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정도로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윤 씨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윤 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폭의 승부조작에 연루됐고 조폭의 회유와 협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반대로 승부조작 세력의 배후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그 배후가 승부조작의 비협조적이었던 윤 씨를 살해하고 이렇게 위장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구체적인 의혹들이 있었으면 한 번 더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내사 종결되버린 거죠. 결국 윤기환 선수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할 명백한 증거는 CCTV 영상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증거인 영상까지 폐기했다고 했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닌데 부검 결과는 또 타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꼭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폐기되고 또 고인의 체온도 재지 않아서 사망 시간도 추정해볼 수 없고 뭔가 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로 해결도 되지 않고 계속 시간만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윤 선수가 사망한 지 2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윤 선수의 부모님이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 녹취록을 확보하게 됩니다. 윤 씨 사망 당일 목격자가 겁에 질린 상태로 윤 씨에 대한 목격담을 동료 선수에게 말했는데 이 목격담을 들었던 동료의 증언 녹취록이 확보된 거죠. 녹취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초 IC를 지나서 봉고차 두 대가 윤 씨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로막았고 만남의 광장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나오면 죽일 거라고 협박하면서 차 주위를 둘러싸고 윤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목격자는 누굴까요? 추정해보자면 아마도 윤 씨와 동행을 했거나 사망 현장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봉고차, 지시, 가로막음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목격자도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녹취록 속의 남성은 승부조작 사건 직후 해외로 이적했는데요. 사망 사건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지금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사실 윤 선수의 부모님은 목격자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하지만 조직폭력배가 얽혀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지 않고 있고요. 목격자가 직접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 선수 사망 5년 후인 2016년 2월 17일에 KBS 추정 60분에서 윤기원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방송했었어요. 이때 방송에서 목격담 녹취록에 관한 내용이 나갔었고요. 윤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했고 조폭이 승부조작에 응하지 않은 윤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을 봤다는 동료 선수의 증언도 나왔었죠. 이런 내용을 발단으로 방송 5일 후인 2월 22일 경찰은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경찰은 윤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조직폭력배에게 협박을 받았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재조사를 내사 정결했습니다. 윤기원 선수 사망 3년 후에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하셨어요. 아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잡고 세상에 잘못 알려진 오명을 말끔히 씻어내서 명예를 회복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는 기원이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출판의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는 책을 통해 경찰에 이해할 수 없는 수사 방식과 대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경찰이 처음부터 윤 씨의 사망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결론을 짓고 수사를 급하게 마쳤다고 지적해요. 윤 선수의 가족들은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경찰이 했어야 할 노력을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했던 거예요. 책이 출판되고 2년 후에 사망 관련 내용이 방송에 나오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결국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윤 선수가 사망 일주일 전에 고향 친구의 미니홈피에 글을 썼었는데 이게 그냥 농담처럼 쓴 글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글을 썼었거든요. 이 친구는 또 윤 선수 성격을 알다 보니까 이게 농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었대요. 왜냐하면 이 글을 썼던, 이 일자리에 관한 글을 썼던 시기가 윤 선수가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되게 주목받던 시기였거든요. 이상했죠? 이런 시기에 일자리? 뭔가 이상했죠? 수사 결과 실제로 윤 선수의 노트북에는 사망 하루 전날인 5월 3일 취업, 일자리, 일자리 센터 이런 것들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이제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었는데 왜 취업에 대해 검색을 했던 걸까요? 혹시 축구 선수를 그만두려고 했던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한창 주목받던 시기에 왜 그런 생각과 고민을 했을까요? 진실에 대해 말해줄 윤 선수는 더 이상 세상이 없고 사건에 관련된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